차돌티비 차돌아 지장 가자 안녕하십니까 차돌이 인사드립니다 지금 안개가 쫙 낀 충북 명동 시골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냐 바로 개 밥을 주지요 그래서 짬도끼 불렉타 여기 불렉타 여리 잘할게 구경하시고 대파 대파에 물을 좀 다 주시고 쪽파 대파 지금 아주 잘 크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삼종파 이건 삼종파에요 삼종파 가운데는 쪽파 양쪽은 우겸솥은 대파 대파 이제 많이 컸네요 잘 컸어요 대파가 지금 형님이 시금치 파종을 하고 있는데 좀 늦었답니다 깨를 잘라서 딱 이렇게 해놨던 거를 이제 이 방수포 딱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 놨어요 야 오오 아유 아까워다 으이 기네 오우 매 좋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시골 풍경 잘 구경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휴경여고 경동시장 서포터즈 디자인 팀에서 이 경동시장을 예쁘게 그림을 막 그려서 디자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면서 또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얼마에 사는지 그걸 구경을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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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Fest 고! 그는 남의 마늘 갈아주세요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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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 청경채 호박 한가봐 조선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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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으로 두근데 2,000원으로 두근데 2,000원으로 두근데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6,000원 이게 2,000원 6,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이하로 떨어졌어 무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거예요 얘는 5,000원 4,000원 3,000원 이것도 크고 이것도 큰데 이것도 많이 내렸네요 1,000원은 4,000원 3,000원 김장할만큼 되겠네 김장 달랑도 4,000원으로 넉단은 떡밥 9,000원 이것도 많이 내렸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 김장 김장할 때쯤 되니깐 박 내려가는구나 여기가 강원상이에요 여기 품질이 적어있는거예요 가 이거는 가잖아 평가 이건 6,000원 진도대파 진도대파 너무 좋다 진도대파 좋아 3,000원 너무 저렴한데 5,000원 여기 양배추가 좀 올랐구나 양배추 5,000원 골쪽파 골쪽파라 그래요 그럼 한단에 이건 어떻게 한단에 5,000원 4,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골쪽파라 그래요 골쪽파 골쪽파 이건 알이 크다 알이 엄청 크네 이거 4,000원 4,000원 이건 3,000원 이건 알이 좀 작아요 조금 작아지니까 3,000원 이렇게 팔고 계시네 아 볼쪽파 엄청 두려우셨네 4,000원 이효리가 차돌아저씨에 딱 보고 왔어 목소리를 듣고 나왔어 인사로 이쪽으로 빼줘요 이쪽으로 빼줘요 이쪽으로? 아니 이효리 이효리가 거기 강아지하고 싸워서 이겼대 강아지가 귀찮게 굴어서 혼냈대 이효리가 그 영상도 봐야돼 깡패 네 경동시가 깡패 고양이 개 다 이겨요 대단한거에요 이효리 지금 이효리가 먹고 있어요 하하하 이걸 좋아해? 그렇죠? 뽀뽀하잖아 얼마나 잘해 이효리가 경동시장 깡패인데 이렇게 잘해요 응 사장님한테 이렇게 잘해 응 복종하고 사랑의 핏이에요 이게 이제 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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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젓 2kg에 만원이네 새우젓 추젓은 한통에 만원 오젓 이거는 몇kg에요? 이거 3kg 3kg 18,000원이네 오젓 18,000원 육젓은 3만원 요거는 요거 육젓 알이 큰거 알이 큰거 3만원 홍새우 15,000원 홍새우 15,000원 네 이렇게 팔고 계셔요 육젓 1kg에 13,000원 요거는 썩어진건가? 네 그거는 배떼기 새우젓이라고 배떼기 새우젓 1kg에 13,000원 1kg에 13,000원 1kg에 13,000원 젓갈을 한번 볼게요 젓갈 명란젓 이거는? 13,000원 만원이요 13,000원 만원 단가 불라 단가 불라 27610529 영주 혜생관 한글에 3,000원 토란 1kg에 2,000원 곡성토란 곡성토란 1kg에 2,000원 곡성토란 2,000원 오깡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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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g만원 치자도 반해 한글에 5,000원 동영장 치자 오 귀엽다 호들백이 11,000원 호들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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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맛있는데 호들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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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에 4,000원 오 어마어마해 이렇게 보면 호들백이 이쪽으로 가면 음식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여러분 시골 풍경과 경동시장, 그리고 휴경 여고생들이 그린 그림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잘 구경하셨죠? 그리고 끝으로는 풍산계 요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까? 한번 같이 고민해봐요. 1. 2. 3. 1. 3. 2. 3. 차도티비 차도락 시작 가자!